서울서 살아보자고 살만한 곳을 찾아보니 자동차 없는 뚜포기에겐 역세권이 필수로다 역세권 찾으러 나설 적에 호선도 많고 역도 많으니 어떤 역으로 가볼 거나 1호선으로 접어드니 석유사로 중동역 주니까 온수역 이건 정말 대박역 보고들어 시청역 새로 생겨 신설동역 재기차기 재기동역 학생들이 좋아하는 방학역 돈 좀 벌었다 소주 말고 양주역 서울살이 가능한가 수도권살이 가능한가 가능하라고 가능역이라 2,3호선으로 접어드니 까치까치까치산역 재빗따라 강남역 성스러워 성수역 싸우지 말고 대화역 농구선수 주역역 전방지축지축역 군화빨에 광내키는 불광역이 제격이람 4,5호선으로 접어들 적에 무늬 두개라 쌍문역 아기에겐 수유역 엄마 차자미야역 미끌미끌기름역 동작그만동장역 한가운데 중앙역 오줌살라 방화역 나치설날은 신정역 배프소서공덕역 이번달 요금 청구역 내정신좀바 자산역 홍길동전 길동역 성당가서미사역 호금절여 호금역이라 6,7호선에 접어들 적에 멀리 보자 망원역 약숨을 뜨러 약수역 남자만한 남성역 비방 말고 내방역 이니에지 군자역 면목없어 면목역 드디어 만났네 상봉역 파마하다 중화역 거절 말고 수락역이라 중화항선으로 접어들 적에 이것 좀 사가라 강매역 눈없다 하니 수생역 전기통해서 구리역 후룩후룩 국수역 도시의 심장도심역 수인군당선 접어들 적에 운전연습 변수역 구대찌갠 사리역 거위 말고 호리역 눈치 좋은 정자역 포동포동 개포동 하늘이 맑아 청명역이요 목소리 구성적 구성역인데 천정부지 치솟은 땅값에 서울 살인은 택도 없고 수도권으로 눈 돌려보니 이미 오른지 오르구나 언제나 언제나 내 집 마련에 마음 편히 놀아볼까 번역을 지켜주시고 천정부지 치솟은 땅값에 부위에 정치인 것